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주요 평가 항목은 공채와 우선 주식,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장단기 채무, 이행 능력, 은행 감독장도, 자본시장 구조, 재무상의 투명성 및 규제 환경, 채무 감당 능력, 유동성 등 시장 리스크, 기업의 재정 및 리스크 경영과 통지 등이다. 연관검색어 스탠더드 앰프와스 무역지수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변동은 가격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거나 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무역지수는 경제성장, 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이러한 무역지수 통계를 이용하여 한나라의 교역조건을 측정한다. 수출입금액지수는 수출입품목의 비교시점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먼저 계산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출의 경우 계약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면 무역지수 작성에 적용되는 자동차 수출 물가지수는 2개월 전의 자동차의 수출 물가지수가 된다. 연관 검색어 순상품 교역조건 수출입물량지수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 목표 없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로 물가안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로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일부 섬진국과 다수의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통화정책 운영체제 물가지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이같은 물가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물가지수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나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명목금액으로부터 실질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수준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데, 총수요의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을 들 수 있다. 임금 및 국세원자재 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은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기대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국내 공급 물가지수, 근원인플레이션율,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 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 또는 고성수입, 주식형 또는 승자산, 혼합형, 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F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미주얼 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관검색어 펀드 미달러화 지수 미달러화 지수는 주요국 통화 대비 미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출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브레트누즈 체제 붕괴로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1973년 미 연준이 교역규모를 반영한 달러환율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 미달러화 지수는 미달러화와 교역상대국 통화 간 환율을 교역량 가중치로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미달러화가 기존 시점보다 고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교역량 가중치는 매년 갱신된다. 예를 들어 달러화 지수가 1973년 3월의 100인데, 2017년 11월 현재 95라고 하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73년도에 비해 약 5%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인터컨티넨탈 입스체인지에서는 6개 주요 통화, 유로화, N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미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도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관 검색어 브레트누즈 제재 미달러화 페그 제도 페그 제도란 자국 통화를 외국의 단일 통화나 복수의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 페그 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든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기타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통상 외환 당국은 직접 및 간접 기입을 통해서 자국 통화의 대미 달러화에 대한 시장 환율이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한다. 페그 제도를 채택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국경 간 교연 및 자본 유출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 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동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통화의 가치가 자국의 경제 상황 또는 수출 경쟁력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고정환율 제도 자유변동환율 제도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미발행 화폐 미발행 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 자액에 싸거나 분쇄 또는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발행 화폐를 필요한 곳에 적게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본부와 각 지역 본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동화폐의 대부분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하여 납품받은 세화폐와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불입 등을 위해 입금한 화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발행 화폐를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 본부가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보관케 하는 미발행 화폐임치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 본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화폐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지역 소재 금융기관 1개 점포를 지정하여 한국은행의 미발행 화폐를 보관케 하고 한국은행의 입회, 지시, 감독하에 화폐의 입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가장 많은 23개 점포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한 곳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인증 바이오인증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생체 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 정보는 크게 지문, 홍체 정맥, 안면, DNA, 심장 박동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자판 입력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은 발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 우려가 적으며 도용 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린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에서도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여러 인증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공항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사무실 건물의 출입 통제 절차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기 접근 등 일상생활에서도 신분증, 출입카드, 비밀번호 등의 대안으로써 그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의 도산이 국제외환 시장 및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 감독 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되돌되었다. 그 결과 1974년 말 G10 국가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이 외국가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 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22년 8월 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북해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